엄마, 아빠, 저기 사람이 있어! 김두식, 암호명 문산, 위안기부 최정예 블랙이오, 우령포. 조국의 공을 세워서 개인의 파워를 덮도록 하네. 미미야, 월등은 오감의 소유잖아. 괴물이 아니면 죽어야지. 쓸모없는 거니까. 명심에는 정식 작전이네. 이거 언젠간 보여드리고 싶네요. 눈 내리는 날 하늘을 날며. 난 지금 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운명이 유전된 게 맞습니다. 미안해. 집계산 안 돼요, 절대로. 자식이 정원고등학교 다니나요? 당신들은 자식을 숨기려고 해. 왜? 누군가 삭제하고 있다. 반갑다, 괴물아. 나도 괴물이거든.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어. 난 내방시대로 존재하겠다. 하다, 괴물아. 내가 몇 개 개가 다는 독서에 찍어. 이제 오빠가 다 뭔지. 흰입니다.